못본걸로 해주라 내놔 한번만 맞고 내놓을래? 내놓고 맞을래? 혜정아 너 너무 안다 하루에 3천원을 어떻게 살아 버러졌어 너 확 카드 만든다 그럼? 그랬다간 너 죽고 나 죽고야 너 카드 돌려막기 한 거 확 판내느라고 허리가 휜게 1년 전이야 알아? 종말할 때 철 좀 들어 까불고 있어 미쳐버리겠네 나야 앙금이 이번 호텔에서 보폐하기로 한 거 있잖아 그거 취소했어 요즘 환갑들 안 해먹는다네 어른들이 욕한데 어린 것이 환갑처럼 먹는다고 백살까지 산다는데 육신이 어린애지 뭐 이번 환갑잔치는 없는 거다? 아이고 내가 미쳐 미쳐 내 팔짱아 내가 무슨 죄를 져서 환갑도 못 해먹어 나야 앙금이 이번 호텔에서 보폐하기로 한 거 취소했어 요즘 환갑잔치 안 해먹는다네 어른들이 욕한데 어린 것이 환갑차를 먹는다고 아하하하하하 백살까지 산다는데 육신이 어린애지 뭐 어머 와저르네 너란 돌진 않았어도 돌게 이거 직전이야 건들지 마세요 두루다 머리에 꼬꼬꼬 뛰쳐내가면 욕하네 광박아 너 마트 좀 갔다 올래? 응 나 알지 그까진 백원 내 병원비 했을까? 아하하하하하 아이고 맛있는데 이거 맛있어. 어? 이 아가씨가 탄대요. 아이고 울면 안 이뻐. 아이고 칼국수 좀 했어. 일어나서 좀 먹어봐. 생각 없다. 누군 생각으로 먹나. 손칼국수 좋아하잖아 엄마. 한 번만 먹어봐. 아 나도구나 아가. 잠깐만. 가자. 가자. 엄마. 언니 나왔어. 엄마 일어나. 엄마 밭으로 먹어. 엄마. 언니 나와. 언니 좋아하는 부부 정보를 해왔어. 손 정보를 해서 맛있어. 방으로 갖다 줄까 하다가 또 없을까봐 주방에다 차려놨어. 갖다 줘. 언니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데려왔는데 중지 한번 봐라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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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사 귀찮아. 애들 좀 데려 갈래? 애지야 가자. 언니 상처를 안 했으니까 먹어. 엄마 환갑은 나랑 광박이랑 알아서 할게. 이것저것 너무 신경 쓰지 마. 설마 밥이야 굶겠어. 그놈의 밥. 밥. 내가 지금 밥 못 먹어 이러니? 넌 밥만 먹으면 타지. 니까짓게 뭘 알겠어. 그저 밥이나 안 굶고 사면 장땡인 줄 아는게. 난 너랑 달라. 알아? 뭐야 좋아? 어? 감사합니다.